안녕하세요. 다유크 하우스입니다. 천리양 분갈이 안하세요? 하우스님 천리양 분갈이 언제 하세요? 천리양 가지치기 언제 어떻게 할까요? 자, 천리양을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요거 사장님께 다 팔고 요거 이쪽에가 조금 못 나뉘어가지고 잎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거 못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하나 얻어왔어요. 분갈이 하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키우던 거고요. 요거 서양나무 기억나시나요? 요거? 굉장히 꽃이 하얗게 피면서 향이 좋은 거. 요 서양나무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갈이 하시면 돼요. 요런 거 백서양이나 서양나무, 천리양 요런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요 천리양으로 분갈이 한번 해보고요. 가지치기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새로 가지고 온 건데 가지치기 할 게 있을까요? 그래도 있지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가지를 요렇게 보시고 어, 이게 좀 길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요런 거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면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아따, 요거 가지치기 할 때도 참 애매합니다. 그죠? 요것도 여기서 나무가 나왔어요. 이거 천리양은 가지가 많을수록 꽃이 많이 달립니다요. 그러니까 요기 잎을 하나 놓고서 요렇게 해서 가지치기 해주셔야 돼요. 잎을 한두 개 달아야 요기 가지에서 나옵니다. 자, 키가 커서 요건 할 것도 없었는데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자른 거는 삽목하기도 좀 어려워요. 삽목은 되는데요. 저는 그냥 버릴게요. 요런 거는. 자, 또 한번 봅시다요. 자, 요기에서 요렇게 됐는데 가지가 좀 많게 하려면 또 어디를 자르면 될까요? 참, 이렇게 뭐 자를 것도 없어요. 요번에 요거는요. 그래서, 자, 요기 조금 길죠? 요기 순 자르기 한번 딱 해줘 볼게요. 요렇게. 자, 두 개만 놔두고 해볼게요. 요렇게 보였나요? 두 개만 놔두고. 순지르기 했어요. 이런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요런데는요. 잠깐만 보일까요? 잠깐만 요렇게 밑으로 하고 할까요? 자, 요기 세 개가 나오고 있죠. 이런데 할 필요 없죠, 굳이. 순지르는 목적은 뭘까요? 가지걸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자, 아까 요기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랐고. 요기 한번 봐주세요. 요기. 새싹이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두 개만 훌륭합니다. 많이 나와요. 세 개 나와요. 천량 많이 안 나와요. 자, 요기도 보니까 요렇게 한 개 두 개 나오고 있으니까 잘 나오고 있죠. 키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냥 요렇게 가시면 가면 돼요. 요기에는 보니까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조금 좀 잘라볼게요. 한 개가 딱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하나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해서 딱 잘랐어요. 어때요? 가지가 이제 아담해졌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순지르근 요렇게 됐어요. 꽃이 지고 나서 엄청 많이 이렇게 순이 나왔죠. 요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 세 순이 연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또 잘라줘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또 잘라줘도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자, 놔두고 잘라야 돼요. 놔두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순을 놔두고 잘라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런 거는 그냥 둡니다요. 가지가 많이 나왔죠, 지금. 자, 요게 좀 길었어요. 근데 요거 순지르기 잠깐 해줄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됐습니다. 키가 이제 좀 비슷해졌죠? 세 개씩, 뭐 두 개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꽃 많이 피겠죠.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요. 자, 요기 조금 더 잘라줄게요. 요런 식으로. 어때요? 아담해졌죠? 요거 8,000원짜리 제가 사갖고 온 거예요. 자, 요렇게 8,000원짜리. 재분갈이 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분갈이 해줘야 됩니다. 안 털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것도 분갈이 해야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조금 좀 조정 좀 할게요. 크죠, 이게? 여기서 세 개가 나왔어요. 너무 커, 이거요. 자, 저는 여기 밑에서 뚝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너무 나무가 커요. 자, 이렇게 뚝 잘랐게요. 이렇게. 뚝 잘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가지에서 가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오니까 삽목해야죠. 자, 삽목할 때. 자, 요렇게 해서. 다 뜯어요, 이거. 다 따져요, 잎. 자, 요렇게 따주고요. 요기 하나나 두 개 놔두고 이것도 잘라요, 가지를.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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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이렇게요. 자, 요렇게. 아이고, 미끄러워서 가지가 자꾸 이렇게 되네요. 저 삽목가위 있어요. 아껴 쓰고 있어요. 하하하. 삽목가위로 해볼까요? 하하하. 사선으로 요렇게 딱 잘라고요. 자, 뭐 요정도 잘라오면 돼요. 물에 담가 놨다가 30분 담가 놨다가 저기 꽂으시면 돼요. 꽂으실 때 그 저기가 제일 좋아요. 그거 뭐죠? 무비. 무비 저기 저 용토가, 상토가 제일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순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잎도 너무 많아서 요렇게 절단해서 가는 게 좋은데요. 요게 약간 좀 연하죠? 요렇게. 약간 연한 거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썩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요. 어, 이게 약간 좀 딱딱해서 경질화가 된 게 잘 돼요.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하게 요렇게 푸른기가 돌면서 요렇게 된 게 요런 게 잘 되고 요런 건 잘 안 돼요. 해보면요. 자, 물에 담가 놨다가 꽂으시면 되고요. 얘는 잎이 왜 이렇게 누런가 물을 말려서 그렇습니다. 물을 말려서. 하하하. 하하하, 화분이 작아서요. 물을 말려서 이래요. 자, 자르세요. 그냥 요렇게 적당한 위치로 요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일부러 따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요것도 너무 크죠?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뚝 잘라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하면 촉이 막 트고 있는데요. 조금 요건 좀 칭이 졌는데 그래도 놔둬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이거는 둘까 하다가 제가 잘랐어요. 요거. 자, 요렇게 잘랐는데 이게 삽목을 그래도 해봐야죠. 잘난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많이 이거 수분 증발 때문에 잎은 많이 이렇게 자르고 하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담갔다가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아, 요거는 분갈이를 하놓은 상태인가봐요. 자, 요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됐어요. 나옵니다요. 나중에 순이 요런데에서 요런데에서 잎이 터요. 그래서 잎을 조금 놔두고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버릴 거예요. 저는요. 자, 서양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밑에서 한두 개 놔두고 잘라버릴게요. 자, 이렇게 밑에서 한두 개 놔두고 자릅니다. 저는 이거를 잘랐으면 참 좋겠는데요. 야, 이거 진짜 애매하죠. 자르면 너무 또 키가 작고 그래도 삽목 한번 해볼게요. 삽목을 여기서 자,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요. 요거는 아주 나지막하게 요렇게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삽목을 해볼게요. 삽목동이가 쟤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입 떼버리고요. 자, 위에 자를게요. 삽목할 거 위에 자, 요렇게 잘라서 다 잘라서 요렇게 해서 삽목합니다. 자, 눈은 요렇게 요런 데서 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요. 밑에 사선으로 자르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자,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분갈이 하기 전에 키우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천리향은요. 통풍하고 햇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이래 창을 닫아 놓고 이렇게 키우면 얘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남쪽에서는 이게 노지 월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잘 자랍니다. 그냥 뭐. 근데 중부에서는 이게 참 조금 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좀 키우기가 까타시럽습니다. 얘는 한번 망가지면 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거는 이게 망가졌잖아요. 망가졌는데도 이렇게 회복이 됐죠.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데 병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지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관리도 미리미리 해줘야 돼요. 생기고 나면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얘가한테 잘 오는 병충해 약을 한 번씩 미리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고 키우면은 키우기가 굉장히 무난합니다. 관리를 조금 좀 신경을 써서 키워야 되고요. 쑥쑥 자라진 않아요. 얘가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물은 중간 정도 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얘가 장맛비 같은 거 이런 거 맞추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남부에서 노지에 심는다 그러면은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으셔야 돼요. 요거요.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실 때는 화분 흙이 중간 정도 마르면 주면 좋은데요. 그렇게 못하고 다른 거랑 같이 주기를 맞춰서 주실 것 같으면은 마사함량을 높여가지고요. 배수가 정말 잘 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과습이 되면은 얘가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잎이 누렇게 떠서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정상이 저는 여기 화분이 작아서 물을 말려서 이런데요. 과습이 되면 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게 병충아가 끼면 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병충해가 왔네요. 여기 자 이렇게 생긴 게 응애가 생기면 이렇게 돼요. 요거 아우 안 보이죠? 뒤에가 까뭇까뭇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런 거는 응애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응애 응애가 한번 발병하면요.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저는 여기 물을 말려서 그랬는지 병충해가 왔네요. 얘가 지금 약쳐줘야 될 것 같아요. 영양제는요. 얘가 별도로 안 주고 키워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천천히 자라고 자라지를 않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자라지 않는 식물에다가 영양제를 20알 30알 올려놓으면 너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꽃이 필 무렵 있죠. 몽어리가 딱 맺혀서 꽃이 개야 될 때 그럴 때 액비만 주시는 게 좋아요. 연하게. 알갱이 영양제를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알갱이 영양제를 꽃이 다 지고 나면 걷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때요? 저도 알갱이 영양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늘 액비 요렇게 액비로 한 두 차례 주고 끝났어요. 요렇게요. 영양제를 안 주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가지치기를 꽃이 지고 나면 살짝 해주는 게 좋은데 꽃이 지고 나면은 아까처럼 보셨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지치기 말고 하고 맑고 없어요. 이게 나오기 전에 꽃이 떨어지면 이게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철죽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요렇게 자란 다음에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두셔도 되고 많이 자란 거는 저처럼 요렇게 살짝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하잖아요. 해줄 때 요렇게 해줘야 되지 꽃눈이 와요. 너무 늦게 하면 또 꽃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요거 시기를 잘 지켜주셔서 하시고 요달 말까지만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 여름 있죠? 그럴 때쯤 이게 꽃눈이 이렇게 저기를 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요게요. 늦게 하면 꽃 안 옵니다. 자 꽃눈은 가지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약간 좀 냉을 먹어야 돼요. 얘가 냉을 안 먹으면 또 꽃이 안 와요. 아이고 참 천리안 키우기 어렵죠. 그죠? 까타시러워요. 자 베란다에서 따뜻하게만 키우면 얘가 꽃이 안 옵니다. 5도 전으로 5도 전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원하게 냉을 먹어야지 꽃이 화려하게 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있죠. 가을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은 거리대에서요. 5도 될 때까지 그냥 밖에 거리대에 두세요. 밖에 거리대에 두시고 이제 안으로 들어 놓잖아요. 들어 놓으면 환기를 시키잖아요. 12월달 같은 경우에도 환기를 시키면 통풍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기 바로 이렇게 창문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도 있죠. 그런 데다 배치를 하셔서 얘가 키우면 냉은 충분히 먹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까지 토대로 해서 이걸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처럼 야생토를요. 50 자 이거 마사를 30 이에요. 마사를 30 을 넣고요. 흙을 요거 토둥이 다육에서 사온 원바이오를 20 을 넣었어요. 요렇게 해서 한번 비벼 볼게요. 요런 거 천리향들이요. 처음처럼 야생토 녹소토 요런 데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20% 흙은 왜 넣냐고 하면은요. 그 처음처럼 야생토에만 이걸 심으니까 적응이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셔서 제가 요렇게 흙을 좀 믹서를 해보는데요. 토둥이 흙에는 80에 토둥이 흙 80에 흙을 요거 20만 넣어서 한번 비벼 보세요. 그리고 집에 그냥 흙이 있으신 분은 산온흙 40에 마사 30 펄라이트 30을 넣어가지고요. 배수 잘 되게 한번 비벼 보셨죠. 자 요렇게 해서 나왔어요. 요렇게 해서 심어줄 건데요. 화분은 천량은요. 화분을 크게 쓰시면 안 돼요. 가습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크게 쓰면 가습으로 죽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작은 화분을 쓰는데요. 요게 화분이 좀 크죠. 화분이 커서 밑에 배수층으로 거의 절반 가깝게 난석으로 이렇게 채웠어요. 밑에 화분을 엎은 건 아니고요. 난석으로 이렇게 많이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습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채웠어요.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여름에요. 이틀에 한번 이렇게 물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요걸 키워본 저기로는요. 요건 화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것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요렇게 분갈이를 해줄거에요. 자 화분에서 한번 빼볼게요. 자 어때요? 터니까 그냥 다 털렸죠? 다 털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털렸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털렸습니다. 흙이 완전히 그냥 쩌들었어요. 쩌들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깨끗한 흙으로 갈아탑니다. 자 흙 넣어줘볼게요. 자 요렇게 자리를 잘 잡고요. 흙 들어갑니다. 천리양이요. 한번 분갈이 해놓으면 쉽게 잘 자라요. 자라는데 병충해가 조금 오면 조금 얘가 힘들더라구요. 병충해가 오면 자 요렇게 해서 조금 위로 빼올려서 요렇게 해주고요. 마사로 복도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요게 고정을 딱 하려면 마사로 딱 지지하는게 좋아요. 자 요렇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저거 백서향도 똑같은 방법으로 흙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서향들이 조금 요게 동백이랑 요렇게 비슷합니다. 물 물 많이 주세요. 물 많이 주셔야 됩니다. 발이 없어요. 지금 발이 없어서 물 내려 가느라고 꾸룩꾸룩 하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꼭 받침대를 해주셔야 돼요. 공기 구멍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받침대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요렇게 들면 쪽 빠지죠. 요렇게 넣으면 조금 잘 안 내려 갑니다. 물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뒤에 응애 생긴 거는 요. 다이충 있죠. 다이충 쓰니까 잘 잡혀요. 제가 다이충 을 쳐줄 건데요. 다이충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저렇게 돼서 하엽 지잖아요. 그러면 물마름도 있겠지만 뒷면을 보고 아까 처럼 그렇게 생기 잖아요. 다이충 을 한번 뿌려 보세요. 아마 잘 잡혀요. 저도 진딧 물을 한번 치고 싹 잡혔 어요. 요거 미르몰량 네네들 그 다음에 인트라 요런 건데요. 자 한번 해주시고 요거 활짝 잘되라고 요렇게 한번씩 뿌려줍니다. 아이고 막혔네요. 막혔어. 뭐가 들어갔는지 아이고 요게 끝에 막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